방파제에 묶고 제가 아까 동선 보니까 저쪽 건너편이 나무에 묶으면 될 것 같아요. 오케이. 아 이렇게. 자 시동 들어가. 일단 시동문 거는데 아 좀 불안한데요. 왠지. 저는 사동이 너무 많아서 좀 불안해요. 왜지?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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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왜 그러지? 어? 뭐야? 뭔가 이상한데? 어디로 가는 거야? 왜 이래? 거기 좀 밀어, 뱃머리 좀. 너 이거 진짜 면허 탔다며. 그렇지, 밀어줘, 밀어줘. 진짜 능숙하네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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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너 안 땄지? 걱정돼. 예를 들면 월남까지 끄는 거 아니겠지? 자, 갈게요. 천천히 천천히. 그래도 침착하게 잘 물고 나가고 있어요. 천천히. 어? 오, 속도 조절을 하네. 어, 속도 조절을 하네. 지금 빨리 가면 안 되니까. 그렇지. 자, 이제 골코즈에서 천천히 풀어줘야 돼. 풀어줘야 돼요. 아, 이거 굉장히 걸렸다. 어? 왜 이렇게 꼬여? 풀려. 이게 처음부터 좀 약간 난건인데요? 우야. 잠깐, 잠깐, 잠깐. 야, 이걸 들고 있으면 제가 이걸 들고 있을 것 같아. 아니, 밑으로, 밑으로 풀어야 돼, 밑으로. 어, 됐다. 됐다. 오케이, 오케이, 됐어요. 던져주고! 잠깐. 어, 여기 걸려, 잠깐, 잠깐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, 여기 걸렸어, 잠깐만. 오케이. 오케이, 됐어. 차근차근 잘 풀어있어. 네. 던져주고! 그렇지, 지윤이가 풀어줘야 돼. 던져주고! 오케이. 오케이. 던져주고! 오케이.